안녕하십니까. 참가번호 H31번 한상입니다. 오늘 제가 부를 곡은 나오나님의 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한상입니다. 난 아직도 그 사람을 보내지를 못하고 있네 잊혀지고도 남을 세월 미웠어도 잊었을 텐데 어쩌자고 미련 끈을 놓질 못하나 이 못난아 이 바보야 잊어버려 미련 컴패아 잊어버려 미련 컴패아 잊어버려 미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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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못 본지도 벌써 한세월 벌써 지났는데 밤을 밤을 예쁜 추억 그 시절에 머물고 있네 사랑까지 하면 그만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왜 그렇게 미련 끈을 붙들고 있나 이 못난아 이 바보야 지워버려 미련 컴팽아 왜 그렇게 미련 끈을 놓질 못하나 이 못난아 이 바보야 정신차려 미련 컴팽아 아 아멘